일본 1위 가구 기업인 니토리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36년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할 정도로 제품 경쟁력은 검증된 회사인데요. 국내 가구 기업들과의 경쟁과 한국인들의 생활 성향에 맞춘 전략이 관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마트 내부에 900평 규모로 자리 잡은 니토리 매장. 품목수만 9천 개에 달합니다. 가성비와 정교함을 살린 디자인을 경쟁력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센과 이케아 등 대형 가구 기업들이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데다 높아진 소득 수준으로 고급 가구를 원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난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2019년 노재팬처럼 국가 간 외교 갈등이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한국의 많은商品을提供하는 것에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인의 생활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반면 가격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국내 가구 업계가 침체에 빠진 만큼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니토리 측은 대표 제품인 오리지널 매트리스는 싱글 기준 14만 원대로 이케아의 비슷한 매트리스 제품과 비교하면 가격은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토리는 2032년까지 한국에서 200개 점포를 출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